네, 마이크는 어디 있을까요? 안녕하십니까? 오늘 재밌게 즐거우고 계신가요? 네! 어, 모두의 신청 저희 생동건 트루가 아직 공연이 밤 끝난 게 아닙니다, 여러분. 끝까지 함께 즐겨주실 수 있으시죠? 네! 저희 두 번째 공연 또 퍼포먼스하고 마지막에 여러분과 함께 어, 멋진 신나고 즐거운 무대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박수 하나 더 크게 주실 거 같아요, 여러분. 좋습니다. 저희 두 번째 퍼포먼스 공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비보이, 셋, 둘, 셋, 굿! 힐!